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레고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웰컴 화면이라고 해서 처음에 여러분이 레고 디자이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뭔가 중요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보시면 위에 디지털 디자이너라는 것이 있고요. 이 중간 것을 탭을 클릭하면 마인스톰스라는 것이 있고 제일 끝에는 디지털 디자이너 익스텐디드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드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블럭, 브릭스라고 하는 그 각각의 브릭스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디지털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브릭스들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인스톰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자장비와 레고가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키트입니다. 여기 있는 마인스톰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마인스톰의 부품들을 이용해서 마인스톰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마인스톰이 실제로 레고 디자이너 위에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동작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디자이너 익스텐디드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디자이너와는 조금 구분되는 것인데 더 많은 블럭들, 더 많은 브릭스가 제공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디지털 디자이너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빌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면 비어있는 공간 위에서 여러분들이 레고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빈 레고 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판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가상의 어떤 기준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한 거 하시면 그냥 넘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건 뭐냐면 브릭스, 즉 하나하나의 블럭들을 이 벽돌이 벽돌 하나를 브릭스라고 합니다. 예 그 브릭스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대표 이미지가 보이죠. 이거는 레고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브릭스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해보면 이 계열에 속하는 이 벽돌 모양의 계열에 속하는 다른 브릭스들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브릭스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어 보시는 것처럼 문, 창문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어 브릭스들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기어 또는 톱니바퀴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는 하나하나는 어 그 브릭스들의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브릭스는 여기 있는 이것을 열어서 그 중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여기 있는 화면에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브릭스를 클릭하면 화면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벽돌의 위층에다가 이렇게 이 브릭스를 올려놓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올려놓게 되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강조 표시가 보이시죠. 초록색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블럭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하고 있는 블럭이 서로 결합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축소하면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화면을 축소하면 이 브릭스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축소를 해놓으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브릭스가 한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기를 누르면 자세히 보여주니까 또 자세히 보여줬을 때의 장점을 취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버튼들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버튼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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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시야의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려가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면도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 예 가장 아래쪽 부분이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누르면 현재 기울어져 있는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르면 예 여러분이 현재 선택한 브릭스 만약에 제가 이 브릭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것을 누르면 예 그 브릭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더하기는 화면을 확대하는 거고요. 빼기는 화면을 축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 컨트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긴 어렵기 때문에 이 키보드나 또는 마우스에 있는 마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은 어 여기 있는 이 브릭스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것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것을 선택하면 자기가 원하는 브릭스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복수의 브릭스 만약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과 이것 두 가지만 선택하고 싶다면 자 여기 있는 이 멀티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이 화살표 뒤에 더하기가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예 더하기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자신이 여기서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브릭스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싱글 셀렉션 툴 첫 번째 화살표를 클릭하고 여기 있는 브릭스들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떼지 마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같이 선택된 브릭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동시에 어떠한 동작을 어떠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이 화면을 여러가지 모드로 전환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 중에서 현재 브릭스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예 빌드 모드에 현재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뷰 모드를 선택하시면 뭔가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배경을 통해서 좀 재밌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뷰 모드인데 저는 배경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음악도 너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빌딩 가이드 모드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브릭스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조립들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조립을 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했던 순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